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 이하이의 한숨 사실 저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저에게 신청한 곡인데요 특별히 삶의 무게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또 여러가지 이유로 한숨 쉬는 모든 분들 말할 사람 없는 모든 분들 저도 그 마음 뭔지 알거든요 그렇게 힘겨울 때 저의 한숨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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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